2018년 학력평가 일단은 이게 교육과정 첫해라 그래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질까? 새로움? 없죠 사실 이게 교육청 기출이에요 교육청 교육청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곧장 수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원래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관련이 없어요 이건 근데 3학년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얘네만 좀 특이한 건 아니고 문제 전체로 봤을 때 일단은 등급 크시 86, 76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1등급이 86점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3, 4문제 정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선생님이 지전에 얘기했을 때 2점, 3점 다 맞추면 48점 나와요 48점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학상을 조금만 예습을 했으면 여기서 5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고 68인 게 3등급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새롭게 뭔가 시도해 본 건 아니고 그동안의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게 학력평가 일단은 진행을 하자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문제 구성이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엉망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뭐냐면 중복 출제된 게 몇 개 있었죠 중복 출제 도형에 대해서 중복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위였기 때문이야 중학교 전범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황에서 낼 게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낼 게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제는 다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는 사실 수학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쉽게 커버되는 건 여러분 연산 쪽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수학상에서 미차함수를 공부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미차함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을 텐데 도형 문제는 극복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절대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는 도형 문제를 많이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중학교 책을 다시 펴면 절대 안 되고 도형 문제는 고교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고교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에서 필요한 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건데 필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이번 시에 마침 필요한 것들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해설강 좀 들으세요 알겠죠? 해설강을 반드시 들으시고 문제를 맞추느냐 안 문제는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학력평가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는 고민이 있을 텐데 첫 시험인데 첫 시험인데 괜찮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담임선생님 나 찍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어차피 첫 시험이지만 전국적으로 치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경기권 아이들은 절대 안 보고 있죠 첫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첫 시험은 뭐냐면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 학력평가를 일단 야자실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중간고사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 자체로서는 개정교육과정으로서의 뭔가 특별한 점은 없다 다만 딱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고1학년만 수능 시험 범위에 뭐가 포함됐어요? 어문계열, 문과계열 아이들도 수능 나형에 삼각함수가 포함됐죠 그나마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삼각비에 대한 문제가 다수 나왔다 삼각비에 대한 문제 다수 나왔다 예를 들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코스, 씬, 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까먹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년보다는 많이 나왔다 그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걸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긴 하지만 문제가 30번 그 자체는 문제적 남자에서 전업무가 풀 정도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 29번보다도 그전 문제가 더 어려웠었고 문제 구성도 완벽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직은 문제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7은 개정교육과정 들어서 첫 번째 7은 그 시험에서는 독특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적어도 선생님 생각에는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평가를 치렀을 때 그게 비로소 수능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시험 범위도 원래 이제 2번부터는 고1 범위를 좀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 3월이 아니라 6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당장은 수능 시험 범위가 확정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주목해되는 건 어디다? 여기다 중간고사에 집중하시고 해설관 꼭 수강하시고 과연 내가 고교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도형 문제나 개념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앞으로 중간고사 대비과시는 중요하니까 선생님 잘 따라오시고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